가수 장수원과 그룹 레인보우가 사랑의 쌀나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한 장수원, 레인보우, 파페라 그룹 파라다이스.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 좀 저 스스로부터 좀 몸소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마음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조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이런 자위를 마련하게 돼서 여러 개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많이 실천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화가 낼수록 앞으로 도움을 많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를 띈 이들은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나눔의 앞장서. 마포 지역 저소득 위층 기초 생활수급층이 도권인들에게 쌓일 지급을 타는 내용입니다. 스타들의 온정 넘치는 손길로 훈훈해진 우리 사회. 앞으로도 이러한 선행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